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양영에서 13도, 고흥 영하 2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13도, 목포는 영하 1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 낮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이어져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